쉬워두 parece triple-a graphics, dynamic battles, immersive storyline 우라IC 매니저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개별이며 keyп로 시작 때였습니다 아사왁의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기사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게임을 만들기로 결정되었을 때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과 인간의 대립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구성하게 되었고요. 중세 시대의 사실적 배경과 판타지를 가미한 매혹적인 세계를 그려냈는데 Unreal Engine 5의 역할은 제법 컸다고 생각합니다. Unreal Engine 5가 제공하는 중후한 컬러와 인상적인 라이팅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스타일리쉬 리얼리티와 잘 맞춰 떨어졌거든요. 프로젝트 초기에는 극사실 애니메이션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게임 컨셉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추가되면서 더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모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를 베이스로 해서 키 애니메이션으로 다듬어 싱하서만의 스타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갔습니다. 저희 애니메이터가 연계한 모션과 전문 모션 캡처 웨어가 연계한 모션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킹아서의 캐릭터들에게 녹여내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 때 캐릭터의 성격이나 살아온 배경 등이 시각적으로 잘 보여지게 만들려고 노력했었고요. 판타지적인 컨셉이 추가되면서 고정을 벗어난 컨셉의 확장에도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얼굴에서 보여지는 인상이나 자연스러운 표정들을 보다 리얼하게 만들려고 스캔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제작하였고요. 캐릭터들의 다양한 표정들은 페이셜 캡처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연스러운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었고 연출적인 요소로 카메라 워기나 인상적인 라이팅까지 고려하면서 디테일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니까 캐릭터들의 특징이 부각되고 매력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게임의 칼리번 이스칼라이그 아폴레이야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콘솔, PC에서 고퀄리티 그래픽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잖아요. 하지만 이런 동등한 시각적 경험을 모바일에서 불편함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고퀄리티에만 집착하다 보면 용량이나 기기의 발열 등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발목을 붙잡히게 되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캐릭터와 배경,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를 디자인 단계부터 철저히 염두하며 제작했어요. 보통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임들을 보면 PC 그래픽은 준수한데 모바일 그래픽에서 아쉬움이 있는 게임들이 더러워 있더라고요.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라이트 시스템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R&D를 진행하였고 덕분에 PC에서 플레이하든 모바일에서 플레이하든 위주얼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픽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compra seesaw lieutenant 기능 sets에 использовules 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재료와 하는 게임되 Line 그것 먼저 사용하는 bonus 하고ensa 경험이jay했고 루 tension 그는 기술의 기술을 통해 기술이 높은 기술을 통해